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거대한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쓴이가 있어서 데려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제 눈에는 예비 시누이가 아무래도 지능장애 같은데요. 특히 아이고 우리 꽁꽁이 이제 언니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 이러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예비 시부모. 왠지 세요. 왠지 예비 시누이 지능 문제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질문하는 거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확히 판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30대 초중반 5년 정도 만난 커플이에요. 아 이거는 제가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나이가 서른입니다. 서른. 초중반이 아니고 그냥 서른. 양가 인사는 물론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남친에겐 두 살 어린 스물여덟 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전에는 그러니까 연애만 할 때는 그냥 그런 여동생 존재가 있다는 것만 알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만나게 되고 또 자주 보게 됐어요.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어울려 노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뭐 곧 결혼도 할 테니까 나도 미리 익숙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시누이랑 둘이 따로 만나고 그렇게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랬는데 역시나 얘도 자기 오빠처럼 되게 착하긴 해요. 특히 제가 외동딸이라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평소 언니 오빠 동생 있는 친구들 늘 그리웠던 만큼 아니 부러웠던 만큼 처음엔 진짜 나한테도 여동생이 생긴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아니 아니 지금도 뭐 그런 것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얘를 알면 알수록 어딘가 좀 뭐라고 하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나이가 28살이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는데 은행 어플을 쓸 줄 모릅니다. 아예 전혀 쓸 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은행 업무는 은행 창구나 ATM기에 가서 처리를 한대요. 간단한 입금이나 송금조차도 말이죠. 아니 뭐 그래 여기까지는 저도 그래려니 하겠는데 이거는 은행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어플도 쓸 줄을 몰라요. 폰에서 쓰는 기능이라고는 오직 통화랑 카톡, 유튜브 보는 거 그리고 단순한 폰게임 정도입니다. 조금이라도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예 시도도 못해요. 또 지도를 볼 줄 모르고요. 인터넷 쇼핑도 할 줄 모르며 먹는 건 무조건 동네 마트에서 해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옷 같은 경우 남친, 즉 자기 오빠죠. 남친이 사주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가게에 가서만 산대요. 그러면서 이런 거 말고 반드시 꼭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할 때는 그거를 지금까지 자기 오빠가 옆에서 다 도와줬는데 이제 언니가 도와주면 되겠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길래 뭐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 같이 그래 그래 하면서 맞장구를 쳤는데요.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영어는 정말 기초 수준도 안 되는데 이것도 좀 그렇고 아 참고로 이거 절대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영어는 진짜 지질이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보통 대졸자 수준인데 예비 신우인은 그 카페 간판에 무드라고 쓰여있는 거 이걸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이랄 게 거의 없는 거죠. 하루는 일본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어딘지를 몰라요. 아니 일본에 가고 싶은데 거기 비행기 타고 가면 하루 정도 걸려요 언니? 이렇게 이걸 진지하게 묻는데 순간 꼬리띵한 거야. 아니 설령 상식이든 뭐든 모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도 뭐 다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라고 느끼는 게 있으면 티 안 나게 조용히 있다가 살짝 검색을 해보거나 그러지 않나요 다들? 근데 얘는 그런 게 아예 없고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물어봐요. 언니 저건 뭐예요? M-O-O-O-D라고 쓰인 건 무슨 뜻이야? 이러면서 마치 본인이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물어와요. 그리고 이게 장난도 그런 것도 아닌 게 제가 알려주잖아요. 그럼 언니 진짜 똑똑하다며 진심으로 감탄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컴퓨터 타자는 독수리 타법인데 한 50타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외에 컴퓨터 처음 배우는 초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있죠? 딱 그런 수준이요. 참고로 저도 독수리 타법인데 웃기는 게 이게 하도 오래되고 이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수리 타법인데도 안 보고 한 400타 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남친이 지 동생한테 노트북을 하나 사줬어요. 좋은 거. 그래가지고 바탕화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며 저한테 언니 하면서 전화를 하길래 알려줬거든요. 근데 얘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야. 결국 저도 설명하다 지쳐가지고 아우 택구 그냥 노트북 들고 나와라 이래가지고 만나서 직접 바꿔줬어요. 별것도 아닌데 엄청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라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얘가요. 얼마 전에 자기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노트북을 한 번도 안 썼다면서 언니 이거 언니 가질래요?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저 진짜 이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빠가 사준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가 그냥 네가 좀 잘 써봐 이랬더니 자기는 아무리 봐도 쓸 데가 없다고 해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노트북을 왜 쓰는지를 모르겠다는데 진짜 이게 뭔가 싶고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얘가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5년을 살았는데 지역 지리를 잘 몰라요. 참고로 이거요. 저는 자세한 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략 공공구는 어느 쪽 어느 방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얘 이걸 몰라요. 영화 예매하는 법도 모르고요. 컴퓨터로 프린트 할 줄도 모릅니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통장과 카드의 차이 역시 모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미국이 영국 옆에 있는 거 아니냐는 그 사연이 있었는데 걘가? 제가 링크 달아 놓을게요. 고정 댓글에. 그리고 이거는 진짜 믿기 힘드실 텐데 설날과 추석을 구별 못해요. 아니, 교육을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전문대 나왔는데 어쨌든 대학을 나온 사람이 28살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이쯤 되니까 저도 점점 강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얘가 이래가지고 일은 어떻게 하는 걸까? 늘 궁금했죠. 그러다 하루는 조심스럽게 그 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아? 이렇게 슬쩍 물어봤더니 그냥 부품 검사하고 포장하고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도 벌써 이걸 4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닌 걸 보면 일은 또 무리 없이 잘하는 모양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하튼 저희 예비 신호의가 대충 이런 사람인데 지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해도 그런 이유로 이 결혼을 파토낼 생각은 없지만 왜냐하면 애가 정말 착해요. 만약 못됐다면 저도 벌써 결혼 깼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걸 제가 처음부터 다 알면서 그냥 감당을 하는 거랑 모르고 결혼하는 건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친은 물론이고 예비 시부모님도 저희 두 사람이 되게 친하고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는 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언니가 생긴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저도 처음엔 마냥 좋기만 했었죠. 그랬는데 좀 부끄럽지만 이젠 제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이거를 아예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숨긴 건지 아니면 진짜로 당신들의 딸 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도 이젠 잘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이거 그냥 남친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그래 문제가 좀 있네 이러다가 설날과 추석을 구분 못한다는 부분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몰라도 스니가 아기를 낳을 거라면 이거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유전 이거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스니가 물어봤는데 만약에 남친이 화를 낸다 이건 그냥 무조건 엎어야 하는 결혼이에요. 남자와 가족이 동생의 문제를 이미 다 알면서 고의로 숨겼다라는 뜻이니까요. 만약 스니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이 결혼 그냥 진행하라고 하실까요? 과연? 그런데 만약 스니가 예비 신우이 같은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면 남친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 대답이 어떤가라도 나는 무조건 너랑 결혼할 거고 정말 순수하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다. 우린 이미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 이렇게요.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반대를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2번 저 정도면 경계선 지능보다 더 한 것 같은데요. 스니도 알죠. 지능은 유전됩니다. 남친이 멀쩡하다 해도 여동생이 저 정도면 유전 가능성 충분하죠. 3번 대충 상급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가족들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특히 이건 유전 문제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될 사람에겐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나는 이거 아예 작정하고 의도적이다에 한 표 걸어요. 저들은 스니가 그냥 눈치 없이 결혼해주길 바라는 중일 거야. 4번 아니 유전이야 그건 뭐 나중 문제죠. 진짜 문제는 신우이 자체입니다. 결혼하면 그 신우이 이제 스니도 같이 책임지는 거야. 5번 이 글 과정없이 팩트라고 치면 이건 경계선 수준이 아니고 그냥 100% 지능장애로 보여요. 아마 다니고 있다는 그 회사도 장애인 전형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걸 가지고 자르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남들 보기에도 멀쩡히 사회생활 하는 걸로 보이겠죠. 이거 남친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반응을 보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화를 내거나 날지 떨어대면 제발 헤어지세요. 근데 그래도 못 헤어지겠다. 그럼 너도 똑같이 문제 있는 거니까 이런 의문도 갖지 말고 결혼해. 괜찮아. 수준 딱 맞으니까. 6번 친자매 갔다 하니 어쩌니 하는 걸 보니까 느낌 딱 온다. 님은 평생 남편이랑 지내는 게 아니고 그 자리 가운데 시누이까지 끼워서 같이 보살피며 살아야 할 거예요. 100%다. 7번 아니 당사자인 여동생이야 그렇다 쳐도 나머지 가족이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더 심각한데 솔직히 내가 글쓴이라면 조용히 발 뺄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남친한테 말해야지 뭐.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나는 싫을 것 같아. 애동생이 그런 거야 전혀 상관없는데 온 가족이 저거를 저 나이 먹도록 문제라고 파악 못한 거 이게 너무 심각해요. 8번 이거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숨긴 거라 해도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했다 해도 역시 문제가 돼요. 전자라면 사기 결혼이고 후자라면 집안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 쓴이가 내 딸이라면 나는 이 결혼 절대 안 시킬 거야. 9번 어이구 집에서 이걸 몰랐을 리가 있겠냐 부모가 더 잘 알지 그리고 제일 먼저 알지 딱 봐도 지능장애인데 시부모 죽고 놔봐 그 신호의 뒤치자거리 니가 다 하는 거요 그걸 알고도 이렇게 태평한 건가 속도 좋구만 10번 지금 위에 나열한 것들 경계선도 다 하는 것들입니다. 저 여자는 그냥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냥 쓴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조용히 정리하세요. 야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죠? 어 어질어질하네 근데 또 사람이 착하다니까 모지 말은 못하겠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 인생을 갈아 넣어라 그러면 나는 못할 것 같아. 또 내 새끼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